Q. 강경목 선수는 슈팅이 상당히 좋은 선수인가요? Q. 강경목 선수는 슈팅 때리지 못합니다. Q. 강경목 선수는 슈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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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입니다. 진영부터 수비하는 것 같았었는데 지금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. 최경진 돌아 들어가죠. 오른발 슛. 옆구분입니다. 지금 최경진 선수 한번 드리블하고 최병태 왼발 슛. 정면입니다. 이유진. 다시 한번 연결. 전원조 중간 차단. 역습할 수 있나요? 역습 상황. 전원조 빠르게 넘어갑니다. 오른쪽 선수 잘 들으셨어요. 다이밍 좋았고요. 바로 슛. 전원조 발맞고 들어갔습니다. 전원조 손짓골. 공간 열렸습니다. 투입 주고받고 슛. 완벽하게 독적 골 만듭니다. 제천 선수들이 지금 몸이 무거워 보입니다. 슛. 보쉬어갑니다. 이상훈 열렸죠. 슛. 골입니다. 2대1. 고은호 돌파 좋습니다. 고은호. 고은호 돌파. 고은호. 슛. 투입 포스트 밖으로 갑니다. 양 팀 벤치. 전원조 볼 빼냈고 슛. 최경진. 전원조. 최경진이 이렇게 쉽게 놓칩니다. 다시 강경북 열렸습니다. 왼쪽 측면 열렸죠. 사이드 슛. 들어갔습니다. 파워플레이 성공합니다. 최병태 두 번째 골. 그렇군요. 최경진. 최경진. 우선수 사이. 슛. 막힙니다. 뒷쪽으로 흘려줬고요. 고은호. 고은호. 멈춰놓고 방향 돌립니다. 중앙 연결. 강경북. 스피드 올려서 돌파 좋습니다. 오른발 슛. 정면입니다. 정진이 잘 끌어냈습니다. 주은진. 이상훈 이후에 최경진. 열어놓고. 전원조 슛. 3대2 역전합니다. 전원조 두 번째 골. 이제 문인 투입됩니다. 전원조 슛. 슛. 들어갑니다. 전원조 헤트트릭. 4대2로 앞서가는 은평. 정치의 4강전에서 격돌하게 됩니다. 아직은 좀 시간이 많이 남아서요. 슛. 아 얘기하자마자. 추격하는 공정골을 만들어냅니다. 전성재. 강경북 쪽. 강경북. 슈팅. 주은진 못 맞고. 역습이죠. 역습이죠. 바로 슈팅. 바로 슈팅. 전원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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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번째 골. 달성합니다. 5대3. 슈팅. 골.